자 계속해서 구분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자본을요 종류나 성격별로 적절하게 분류해서 일정한 체계하에 구분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표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때 자산은 유동재산, 비유동재산으로 나눠지고 유동재산에는 당좌, 재고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에는 투자, 유형, 무형, 기타 비유동재산이 있고요 자 부채에서는 유동부채,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고 자 자본에는 지금 5개가 써있는데 자본구성요소 5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, 자본인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괄, 손잉두계획, 이익인여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딱딱 보여줄 거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었던 유동성 배월법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1년 이내인 거 유동이라고 했고 1년 넘어가는 거 비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표시를 해놨어요 마찬가지 부채도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해놨고요 자본 부분은 현금화가 빠른 것과는 좀 관련은 없고 뭐 자본구성요소 5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여금 구분 표시인데요 자 주주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인여금은 자본인여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인여금은 이익인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여금 구분 표시는 자본에 있는 자본인여금과 이익인여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자본금부터 자본조정까지 세 개를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주주와의 거래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밑에 있는 두 개 항목을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외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인여금인 자본인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인여금인 이익인여금을 분류해서 표시를 구분해서 표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미결산 항목 및 비만계정 표시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을 결산일까지 재무생태표에 표시하면 안되고요 결산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정은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과 부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미결산 항목 임시계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비만계정은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표시해놓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대손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예를 들어 대손을 하게 되면 자 100만원의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재무생이 기준으로는 그냥 100만원을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제 대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비만계정이라고 그래갖고 이 100만원 중에 99만 9천원만 대손처리를 하고요 천원을 비만계정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재무회계와 또 부가가치세법과 이렇게 각각 대손을 처리하는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눠놨다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법인조정이나 아니면 부가세법에서 혹은 재무회계에서 대손처리한 것이 맞게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천원을 남겨놔요 비만계정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결산할 때 이런 비만계정들도 같이 없애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출제가 안될 거예요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비만계정이 뭐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